아 아 아 여기봐요 아 아니 그 오늘 그 장구회신 박서진이 콘서트 영상 나는데 아 도대체 어디야 아 혹시 어디지 여기면 그 장구회신 콘서트 영상 나는데 어디야 도대체 어 아니 아니 혹시 아니 혹시 여기 박서진씨 그 장구회신 그 콘서트 영상 맞아요?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지금 앵출만이 있는데 이해하지 못한거야 어 달뼛카페의 명예를 등록했기에 달뼛님들의 뜻을 담아 인패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6일 달뼛카페 회원 일동 박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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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 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박수마다 박수수 박수수 오고 섬 político 그러 cas 박수ungs 박수 박수 그리고 서진이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서진이가 이렇게 상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그 옆에서 우리 팬분들도 있지만 더 가까운 아버지, 어머니 또 그 옆에 그림자 같은 매니저 같은 형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군 아버지님과 우리 어머님, 그리고 선현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칭찬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선현 씨 여러분 자 저는 정말 선현이를 있게 하신 분 아니니까 저는 정말 대단합니다 어머님 배에 머드셨길래 이게 서진이 같은 뼈꾹이 같은 나라를 봤어요 먹으셔야 돼요 오랜만에 먹으면 나 같은 나라를 나와서 우리 십자가 안 계시나요? 아 십사? 밥은 잘 챙겨요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 네 이거 편성으로만 뽑힙니다 아 몰랐어 이게 말이냐면 저희가 갑자기 한 거라서 예기치 못한 이벤트입니다 아 아저씨 뭐? 아우 축하드려요 형님 팬들 준비했대요 형님 네 우리 넣으셔가지고 자 꽃다발 꽃다발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여유있게 해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아 이 꽃이 하나의 12번 학생입니다 네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진찍는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김치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? 아 또 있어요? 아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진찍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 이거 혼자 해야죠 정말 서진 옆에서 엄청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진이도 정말 대단하지만 서진 옆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서진이 형 실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아 오케이 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있어요 네 한 번 더 있대요 어? 오케이 아 또 언제 준비했어요 그거 꽃다발 12만원짜리 아 좋습니다 이야 상자만 찍으셔야죠 네 상자만 찍으세요 네 상자만 찍으세요 네 비싼거 네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통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되어 주시고요 꽃다발 무거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걸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유 돈이에요? 아 돈 아니네 네 네 안생기시고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진짜 이 꽃다발을 제가 돈만 있으면 우리 어머님들 회원분들에게 다 걸어주세요 꽃다발을 과자 Artist 나 짐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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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